진미 키즈 정의의 용사 액체괴물 튜비 배에서 안전을 지켜요 스모크마왕의 분노 2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강풍으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 어디있지? 쭈비쭈비 쭉쭉 구명조끼는 백실 서랍이나 의자 밑에 있어 배에 타면 구명조끼, 구명보트 그리고 비상벨이 어디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쭈 됐다 제대로 입어야지 먼저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골라야 해 탁 소리가 날 때까지 단추를 채운 뒤 가슴 조임줄도 당겨줘 그리고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빼서 구명조끼에 걸어주면 돼 안 그러면 조끼가 벗겨질 수도 있거든 승객 여러분 배가 암초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히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가자! 싫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괜찮아 배물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기 더 힘들어져 물에 잠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구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된다 쭈우 싫어 아 무서워 으악 아 잠겼어 으으으오 배가 끼우나봐 응 니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니깐 스모크마원의 힘이 다 강해지잖아 그럼 이제 어떡해 으흫 어的話 쭈비쭈비 파! 파! 가자! 내 손 잡아! 배가 기울 땐 기우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야 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갑판으로 가자 부름아! 부름아! 엄마! 부름아!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지? 네, 괜찮아요 엄마! 우리 구하러 왔나 봐요 아저씨! 여기예요! 어? 이제 괜찮네! 스모크 마왕이 도망갔나 봐! 누구랑 얘기하니? 아... 아니에요... 어? 쭈비야!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쭈비 쭈비 안전힙합! 예! 쭈비와 함께하는 안전힙합 안전하게 조심하게 주의하게 오케이! 푸른 바다, 넓은 바다, 깊은 바닷가 배를 타고 건너가요 신나게 가요 배 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뭐?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꼭 찾아야 돼! 뭐? 구명조끼 구명무트 비상배! 아하! 구명조끼 버튼 채워 생명줄 묶어! 끼룩끼룩 갈매기 가져주지 마! 땅간에 올라가면 빠질 수 있어! 배 사고가 나면 밖으로 나와! 왜? 물이 차면 빠져 따오지 못해! 카판으로 올라가 무조건 뛰어! 백이 울면 반대로 무조건 뛰어! 뛰어!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으로!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으로! 좋았어! 그렇게 한 거야! 너희 최고! 예!